우리 딸이도 여길 찍으래 이순신 장군은 얘가 임시 안창됐던 게 영어로도 다 적혀있네요 이 주변에는 이쪽으로 묘가 두 개였어 여기 차 뒤에 가자 타라 사람들이 또 불어오나 봐요 여기 두 개 큰 묘가 있어 먼표 묘가 뭐 있어? 묘지도 찍고 가자 여긴 와봐 요거 두 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군수 공적비 그거 공적비야? 군수 공적비 배가 나와있어 가까운데 이런 것도 중요해 거짓건 많이 건졌어 많이 그래도 알라 못들어가 아